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이스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어제는 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시장 내리 밀때 또 이스페타시스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때요 시장도 밀림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틀 연속 이기는 쉽지 않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시장 분위기와 연동이 돼서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조드렸던 게 일단 첫 번째 뭐였었죠 3만원 지키면 좋다 사실 찝찝하지 않다 지켜주면 근데 3만원 못 지킬 수도 있다 그쵸? 3만원 못 지킬 수 있죠 당연히 3만원 당연히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격 바운더리는 좀 열어둬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쫙 가더라고요 초반에 쫙 가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미국장에서 기술주들이 좋았다 안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기술주들이 어제 사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은 조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뭐 그냥 뭐 아침부터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뭐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계속 밀리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 친구 혼자 뭐 딱히 요즘 반도체 업황적으로 이슈되는 것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이스페타시스 혼자 올라갈 만한 요인 자체도 별로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나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 구간이에요 그냥 그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늘 안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원웨이로 지금 빠지는 시장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안 올라갔다고 이 친구한테 너 왜 안 올라가니? 라고 하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앞전 거래보다 빵 더 터지기 시작하는 가격이 어디에요? 요기다 그죠? 요 요 요 요 봉이다 요 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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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거 어디 뛰어넘고 넘어왔다? 2만 7천 8백원 뛰어넘고 넘어왔다 2만 7천 8백원 뛰어넘고 넘어왔다 그러니까 뭐에요? 조정, 추가 상승, 지지 팟구 반등, 언저리 반등까지 내려온 모습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지킨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쉽죠? 추세를 명확하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거 맞습니다 아쉬운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날 너 왜 못 지켰어? 너 왜 정신 못 차리니? 너 왜 지켰어야 되는 걸 그걸 못 지키고 있어? 라고 하기엔 어떻다? 너무 가혹하다 사실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못 지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움직일 생각이 없고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안 움직인다고 공부도 안 해놓고 책도 안 사줘놓고 인터넷 강의도 못 듣게 해놓고 너 왜 성적 안 나오냐?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 괜찮게 나와주고 시장 좀 우호적이고 근데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시장이 아니라면 크게 이스페타씨가 지금 뭐가 문제 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가격 구간을 이탈시켰다 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평이 지지하러 밑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수렴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잘 체크해 두실 필요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다음 주죠 추석 전 딱 3일 동안 추석 특별반 선착순 50명 모집이에요 선착순 50억 아 50억이래 50명 모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스페타씨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려 종목 직접 빠르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해주시고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그래요 장이 좋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너가 갖고 있는 종목 너나 알 것 없이 다 같이 오르면 세상천지 기분 나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어떤 걸 말해줘요 매번 시장은 매번 어떤 걸 말해준다 쉽지 않다라는 걸 말해줘요 쉽지 않다 주식 얘들아 주식 쉽지 않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니 와 같이 정말 소외감도 느끼게 하고 그죠 소외감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어이없게 나한테 상승도 만들어 주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좀 소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때로는 소외도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조금 이해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뭐 뭐 문제가 있다 너 좀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말씀 딱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에 남겨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